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신상윤이고요 오늘부터 또 여러분하고 품질경영에 관해서 같이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이곳에 서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품질경영에 관한 첫 시간으로 간단하게 공부할 방법이나 그리고 품질경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갖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생산윤영관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메일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 메일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이 메일을 활용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셔도 되고요 단지 이제 메일을 통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는 거 말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Q&A 게시판에 있는 그 Q&A를 활용하셔도 제가 이제 질문에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요 반드시 뭐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민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질문을 해 주셔도 그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에게 교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제는요 박영택 품질 경영 개정판이다라고 얘기하고요 KSAM이다라고 하는 건 생산능력협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책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박영택 교수님이 쓰신 그 품질 경영은요 참 잘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이 이 책에서 나온 시험이 이제 출제되어지고 있다 즉 잘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름대로 어떤 구조에 맞고 그 구조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이 잘 수록되어져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어떤 수험서를 활용을 하기보다는 대학에서 쓰여지게 되는 교제를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생각보다 이거 교제가 무척 두껍죠 그런데 이 두꺼운 교제를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셔야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 교제를 계속 읽길 바라길 바라면서 이 교제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의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강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산 운영 관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차이가 없이 크게 기본 이론과 심화 과정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두 과정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품질 경영에 관해서 전혀 어떠한 지식적 배경이 없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험생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에 있는 내용들은요 책에 있는 교제를 베이스로 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강의가 끝났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께서 심화 과정에 들어가서 어떤 핵심 요약 정리를 통해서 이 책이 너무 두껍죠 이 두꺼운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심화 과정 제한된 그 시간 안에서 다 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 있었던 어떤 기출 문제나 어떤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시험을 한번 대비해 볼 수 있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은 이제 27강에서요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 수가 있고요 심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15회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다 유동성 있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와 함께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본 이론을 이제 공부하시다가 무척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무척 급하신 분들은요 공부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그 분들의 그 목적을 왜 그렇게 풀어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어떤 출제 경향 같은 거에 관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본 이론에서 기출 문제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너무 성급하게 공부를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이론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전에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기본 토대 기본 지식 토대를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기본 지식 토대를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기초를 단단히 쌓아져야 가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아주 잘 세세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기출 문제를 기본 이론 가정점에서 먼저 푸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잘못하면 자신의 어떤 생각을 뭐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부를 세세히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 면에만 너무 치우쳐서 공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실질적으로 품질 경영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출제 경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품질 경영에 있는 범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그 여지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나타날 수 있으니 기본 이론에서는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출 문제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시간에 뭐 하셨으면 좋겠다 좀 더 기본 이론서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한 그 구조를 잡고 그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할 과목은요 논술이죠 논술 즉 주관식 문제인데요 이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자반을 작성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생산 운영 관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오랜 기간 동안 지나고 나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 지금 애초에 기본 목적은 기본 이론의 목적은 품질 경영이다라고 하는 그 지식체계에 대한 탄단한 기초를 쌓아가는 부분으로서 활용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을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 심화 과정 시작을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요 시험은 총 이제 6문제 정도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2문제 정도는요 30점 30점 100점으로 해서 어떤 논술을 하셔라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논술을 하셔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품질 경영은 이야기할 수 없고요 품질 경영에서의 좀 디테일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수식 어떤 수리적 문제 같은 것들을 풀게 될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30점으로 이제 배점이 빠져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점을 문제로 채워지게 될 때 한 4문제 정도가 이제 10점 문제로 채워지게 되면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기술하라라고 하는 내용들로서 질문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그 뭐 기술하라라고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어떤 개념을 내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생산, 품질 경영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그 개념들을 여러분이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부 방식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암기과목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영어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단어를 막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하는 형식의 어떤 암기과목으로서도 이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사실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암기과목 형식으로 접근을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적 개념들을 가져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한 상대적 개념 속에서 A다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썼을 때랑 B다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쓰여지는 상황들에 따라서 개념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단지 암기과목으로 해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문제 대처 능력들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암기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요 뭘 했으면 좋겠다 철저한 이해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구조를 잡지 않으면요 경영이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그러니까 경영에서 나오는 품질 경영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단어들이 무척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암기도 잘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과목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보다는 무슨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나의 철저한 이해를 가지고 구조를 잡는 형식으로 1회독이 끝났다 라고 하시면 그다음부터 2회독서부터 3회독 4회독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지식의 체계를 모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배워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라 그래서 방법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눈과 손을 활용한 공부를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 되는 눈과 손을 활용을 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공부를 하실 때 뭐 하느냐 책에 줄 걷는 형식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왜냐? 우리가 보게 될 시험은 단순히 객관식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뭐라? 자신의 그 지식적 체계를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문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문제에 대한 답안을 기술하는 연습들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공부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그 서브노트를 활용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릴 때 보통들 선생님들께서 서브노트다 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만에 대한 강의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 자신에 대한 어떤 지식적 자신이 기술하는 방식으로 요약해 놓기를 바라는 것을 서브노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서브노트에 대한 개념은요 생산비 운영 관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단순하게 개념들을 정리해 놓는 형식으로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공부노트를 만드시고 여기 공부노트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념들을 자신이 공부한 노트를 만드시고 그 노트를 기본으로 해서 뭘 하셔라 내가 책을 한번 써본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각각의 개념들을 서로 인과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서술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스스로 써보는 형식으로 만든 노트를 저는 서브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한다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러한 서브노트를 활용하는 공부법이요 나중에 2차 시험 같은 시험을 볼 때 무척 유용하게 활용되어 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가 개념을 정리한 형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름 채득해서 암기하고 있는 것을 자기 손으로 써봤다 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서브노트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끝내도록 하고요 그 첫 번째로 오리엔테이션의 일부분으로 그러면 품질 경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품질 경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차로 어떤 차례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대부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공부 습관들이 바로 책을 이제 목차를 대충 훑고서 뭐 하시는 경향들이 있냐면 바로 내용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꼭 공부하는 방법에 하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차 있는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목차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저자가 나는 이러한 지식의 책의 구조를 가지고선 책을 서술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차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목차를 활용함으로 인하여 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 전체적인 책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 토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가져간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책을 쓴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거기에 이제 전문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전문가가 자신들이 지필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 구조를 잡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무척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목차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1장이 끝나고 만약에 2편을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2편에 관한 목차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같은 것을 또 한번 훑어보시고 공부를 시작하시고 라는 형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 목차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이제 목차를 봤더니만 뭐가 나와 있습니까 품질 경영의 기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 안에서 왜 품질이 최우선 경영이냐 라는 것과 기본 사상과 품질 비용과 품질 경영을 위한 형장관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 품질 경영을 실질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그 토대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품질 경영에서 이야기한 여러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그 안에서 품질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비용적인 개념들 그와 함께 실질적으로 품질 경영의 형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품질 경영의 기초에 관한 부분들로 이야기 되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요 전원 참가의 품질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무결점 운동 소 집단 개선 활동 정업원 제한 제도 품질 개선 도구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품질 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품질 경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사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지만 그 품질을 실질적으로 좋게 실행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업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종업원들이 가져가야 할 개념들 아니면 어떤 철학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들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편에서 이야기 2부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3편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요 설계 품질의 확보와 전략적 고려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는 조금 개념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종업원들이 일을 할 때 어떠한 철학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지 즉 품질을 가져가는 그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요 3절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을 설계할 때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 모하게 나타나게 되는 어떤 품질의 이슈에 대한 해서 실질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방안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가지 품질에 관한 특성 및 종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4부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통계적 품질관리와 신뢰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통계다 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선 활용을 한다 즉 통계다 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인 어떤 측정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객관적인 방법적인 근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이래나 저래나 논술적인 부분에서 즉 30점짜리 문제에 있어서 이런 통계적 사고 방법에 통한 통계적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종종 출제가 되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표준화와 품질 인증이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품질에 대한 그 기준들을 세우기 시작을 하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품질의 이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뭐 이제는 우리가 제품에 대한 품질을 중심적으로 봤다 라고 하면 이제는 뭐에 관한 품질도 봐야 되겠다 서비스에 관한 품질도 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한 서비스 품질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고객 만족관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품질 혁신과 물의 품질 미래의 품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되어지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품질 경영이다 라고 하면 이제 식스 시그마 운동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서 많이 또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한 식스 시그마에 관한 운동적인 어떤 품질 그런 걸 전사적 TQM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이다 라고 하는 이슈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7부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부분이다 해서 총 27장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27장을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모든 것은 사실은 동일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품질 경영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1부에서 이야기되는 품질의 경영 지초에서 왜 품질 최우선 경영인가 라고 하는 그 일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고요 이 일장에 있는 내용들은요 전체적으로 품질을 이해하기 위한 그 개념적인 정리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한 개념적인 정리다 라고 하는 그 시작은 정통적인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적 관점으로 품질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품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품질을 여러가지의 형태로 개념적인 정리로 이루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첫 번째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품질이다 라는 것은 무엇인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정통적인 관점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 정통적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피르시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의 애보트나 그리고 주란이나 그리고 크로스비나 그리고 파이겐 바움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즉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품질의 대가들이 어떤 형식으로 품질을 뭐하고 있느냐 정리를 하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선험적 관점이다 라는 것과 제품적 관점과 사용자 관점과 제조 관점과 가치 관점이다 라는 것으로 구분을 되어 구분 짓고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피르시기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품질을 정의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 라고 선험적 즉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쓰게 되면 나는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령할 수는 없지만 그 물건을 활용하고 사용함으로 인하여 아 좋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품질이다 라는 그러한 선험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되어지는 에포트에 대한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뭘 얘기하느냐 이제는 바람직한 성분이나 속성의 함량 차이를 품질의 차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 선험적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알 수 없이 너무 추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한다 그 안에 어떤 물건 우리가 여기 교재에서 나온 예로는요 우리가 인삼을 홍삼이다 라는 것을 사서 먹게 된다면 그래서 홍삼 안에 사포린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무엇이 좋은 것이 들어가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로 뭐한다 제품 관점으로서 품질이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 얘는 뭐한다 언어 어떤 측정 가능한 것들로 뭐한다 제품이다 라는 것을 명령하고선 그 제품의 관점에서 품질을 접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품이다 라고 하는 관점 즉 측정 가능할 수 있는 속성들로 가지고선 품질을 이야기하다 보니 무엇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까 나는 그 성분이 꼭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사포린이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는 좀 가격이 싼 인삼을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뭐한다 고객이 선택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품질이다라는 관점을 이야기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좀 모자라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사용자 관점이다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고 이 사용자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어떤 요구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용도 적합성이다 라는 관점으로 주란이다 라고 한 학자가 몰랬다 정의를 내렸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래서 뭘 얘기한다 각각의 있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주관적인 특성으로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관점으로 각각의 어떤 객관적인 특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제조 관점이다 라고 해서 크로스비다 라고 하는 학자가 품질이나 요구 상황에 부합되는 정도다 즉 설계 규격에 맞게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파이겐 바움은요 품질은 실제 용도와 판매 가격의 최적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즉 납득할 만한 비용이나 가격으로 원하는 어떤 성능을 내야 된다 우리가 이 분필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요 저는 이 분필에 대한 품질을 뭐로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이 칠판에 잘 쓰여지고 그리고 먼지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분필의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분필이 막 100만원 뭐 200만원 하게 된다면 뭐 하게 된다 이 분필 자체를 제가 사지 않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뭐 한다 실제 용도와 판매 가격 간에 일치가 되는 부분으로서 품질을 이야기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정통적인 관점에서 품질을 바라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정통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 하다 보니까 그저 여러가지 관점점이 차이들이 나타난다 이처럼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어떤 명령하기에는 좀 어렵다 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은 또 각각의 부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마케팅 부서에서의 관점은요 무슨 관점으로 사용자의 관점으로써 그 사용자가 우리 제품을 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품질을 접근하게 되고요 반면에 그런 물건을 만들게 되는 제조자 제조자의 어떤 제조 부분에서의 관점은 뭘 이야기 하느냐 애초에 설계되어진 대로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규격의 적합성으로 우리가 모할 수 있다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품질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써 정통적 관점에 있는 품질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뭘 생각하느냐 이래나 저래나 고객이 우리 상품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품질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선택하게 되는 즉 사용자가 만족하게 되는 부분들도 이야기 되어질 수 있고 그 사용자가 만족되어지는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 제품이다 라는 것을 설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설계된 제품대로 뭘 할 수 있다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뭐에 관한 처음에 고객이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시장 관점에서 시장 품질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시장 품질을 통해서 고객의 욕구 수준들이 나왔다 라고 하면 그 욕구 수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것을 맞춰가기 시작합니까 그 욕구 수준에 맞는 설계 품질 제품들을 설계하게 되는 품질로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설계 품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뭐 제품을 만들긴다 라고 했을 때 그 제품에 대한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품질로 제조 품질이다 라고 하는 품질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뭘 한다 구분되어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범주로서 구분되어서 이야기한 학자는 주란이다 라고 하는 학자가 나오고요 사실 이제 주란 크로스비 대민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품질의 대가다 품질의 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 경영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들 같은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품질의 두 가지 범주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란은요 뭐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냐면요 구분하기 시작하냐면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따라서 품질을 두 가지 범주의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품질의 구성 요소다 라고 하는 것을 뭐로 구분을 했느냐 제품의 제품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두 번째는 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결함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제품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설계 품질적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이는 품질이 정말 좋은 거 그 설계대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제품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무결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어떤 예방적이고 방어적인 어떤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오류가 어떤 잘못이 품질이 나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즉 뭐한다 품질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비용적인 관점으로서 무결함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 뭘 얘기했다 품질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품질에 대한 개형을 뭐라고 한다 이 적합성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서 부분들을 나누었다 즉 주란이다 라고 하는 것은 품질에 대한 두 가지 범주를 적합성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제품의 특징과 무결함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뭘 얘기한다 제품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고개 욕구 충정을 위한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무결점 즉 없어야 할 결함 괜히 있음으로 인하여 손실을 발생하게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에 관한 의미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냐 하나의 설계 품질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면에 무결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품질로 이야기 된다 제조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질 수 있다 제조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만든다 라고 하면 애초에 잘 만든다 라고 한다면 발생하지 않은 그러한 비용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요 이제 가빈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여덟 가지 차원에서 품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 차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성능, 특징, 신뢰성, 적합성, 내구성, 그리고 서비스성, 신비성, 인지, 품질이다 라고 하는 네 가지 차원으로서 각각 성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기본적 운영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것과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능의 부차적 보완적 특성 이와 신뢰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시간 동안에 고장 없이 작동할 확률 적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설정된 표준이나 규격에 부합하는 정도 내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사용수명, 수리의 용이성과 신속성, 수리능력, 친절도 같은 것이 서비스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심미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외관, 소리, 맛, 냄새 등과 같은 선호도의 특성 그리고 인지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제품적인 관점이 아니라 뭐한다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떤 광고나 이미지나 생각 어떤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지각된 품질이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서 여덟 가지 차원에 관해서 가빈이다 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품질이다 라는 차원들을 정리를 해볼 수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가빈이 이야기하는 여덟 가지 차원에 관한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뭐할 수 없다 품질이다 라고 하는 그 구성 요소들을 완전히 이야기는 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야기 되어지는 여덟 가지 차원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보호를 관한 어떤 사용성이나 안정성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뭐한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신뢰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규정된 시간 동안 고정없이 작동한 확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안에 내국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한다 제품의 사용수명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덟 가지 차원이다 라고 하면 각각의 차원 다시 하면 이러한 독립변수들이 서로 간에 뭐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더라 상호 연관된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품질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빈이 얘기하는 여덟 가지 차원 자체도 큰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즉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들이 틀렸다 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품질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적인 정리들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렵다 라는 부분들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면 도대체 그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어줘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요 ISO, ISO다 라고 하는 것은 국제표준화 기준이죠 거기서 제정한 어떤 내용들을 보면 고객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제품이나 서비스 특성의 청체다 라고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ISO 9000에서 2005의 정의를 보면요 고유 특성들의 집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미국 품질협회인 ASQ에서의 정의는요 사람마다 부문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주관적 용어지만 기술적 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의미로 이야기 되어진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과 결합이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요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고객을 만족시켜 주는 것도 있고 그 안에 무엇도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다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시장 품질서부터 시작해서 설계 품질과 제조 품질이다 라고 하는 그 일련의 모든 가정이 맞춰진 대로 이루어져서 무결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품질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써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라고 이야기 했을 때 교재에서는요 품질을 뭐라고 얘기했다 고객을 만족시켜 주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고객을 만족시켜 준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반면에 뭐한다 전체적인 품질에 대한 개념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고객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고객이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그 제품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요 뭘 하길 원한다 내가 원하는 그 내용 연수만큼 뭐 그 제품을 사용을 하기 위한 것들 즉 제품 설계에 대한 품질 같은 것들도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고객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이야기 할 수 있으니 이러한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품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품질을 고객을 만족시켜 주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 만족시켜 주게 되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특성들을 이야기 할 수가 있는데 그 특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품질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즉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요소나 특성이다 라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이 안에서 품질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부분만 우리가 어떤 설계대로 이루어졌는지 라는 것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바람직한 고객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로 이야기하면 바람직한 특성 뿐만 아니라 뭐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 피해야 할 그 특성까지를 모든 것을 품질의 특성의 부분으로서 바라봐 줘야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품질의 특성 중에서 뭐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어 지는 것이 뭐다? 핵심 품질 특성이다 그래서 크리티컬 퀄리티다 라고 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핵심 품질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쟁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핵심 품질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품질의 전략적 활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전략적 활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전에 품질이다 라는 거와 품질 특성이다 라는 거와 뭐 핵심 품질 특성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 품질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대적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경쟁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뭐 우리 기업의 것이 더 좋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이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써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략적 활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대적인 개념을 통해서 뭘 얘기한다? 전략으로서의 경쟁 무기로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품질의 전략적 활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느냐 상대적 인지품질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데 이 상대적 인지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상대적 품질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인지품질이다 라는 것을 읽고요 상대적 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경제 위는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즉 내가 이 제가 이 포인트를 산다 라고 했을 때 이 포인트에 관해서 비교하는 군이 이제 우리 나라에서만 판매되는 것을 비교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뭐 한다? 이게 제일 좋아서 이것을 샀다 거기에 뭐 가격적인 가성비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면들을 생각을 해보고 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뭐로 전세계로 가게 되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군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 포인트가 더 낮게 나한테 인지될 수가 있겠죠 즉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하다 보면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세야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어떤 하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적 품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인지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인지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객관적인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뭐가 고객이 외면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가 좋은 품질이다 라고 이야기 되어지지 않는다 아 인지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각품질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뭐 한다? 가성비, 디자인, 사용 편의성, 브랜드 이미지, 평판 등과 같이 소비자가 무엇에 의해서 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식되어지게 되는 품질을 뭐라고 이해한다? 인지품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상대적 인지품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제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한다? 인지되어지게 되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얻게 되는 품질을 상대적 인지품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러한 상대적 인지품질을 가지고 품질에 있어서의 뭐에 관해서 활용을 해보자 그저 전략적인 경쟁 무기로서 활용을 해보자 라는 것이 품질의 전략적 활용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대적 인지품질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간단한 계산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어떤 닭고기 회사에서 상대적 닭고기를 생산하는 회사에 대한 상대적 인지품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품질의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는 부분으로 해서 노란 닭과 뼈와 고기의 비율과 솜털 자격 생태, 신선도, 구매 용이성,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놓고요 이것이 이제 상대적 인지품질을 구하는 전체적인 어떤 표준화 된 것은 아니고요 하나 이런 형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이제 가중치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노란 색깔이 노란 닭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난 중요하게 보고 그 중에서 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먹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렇죠 뼈고기와 솜털 제거 상태들을 이제 좀 중요하게 가중치를 놓고 브랜드 이미지다 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뭐 이미지가 좋은 기업의 상품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으니 이 브랜드 이미지다 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해서 각각의 이제 점수들을 놓고 그 안에서 비율,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사와 자사의 점수들에 대한 비율을 놓고 그래서 가중비율이다라고 해서 뭐에 가중치에다 이 비율을 곱해 갖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합수를 구하다 보니 상대적 품질이 126.1 즉 그 경쟁사보다 뭐하다 100% 이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 좋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상대적 인지품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품질이다라는 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져봤더니만 품질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원가 절감이다 라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두 부분에 있어서 가빈이다라고 하는 교수가 이야기를 했다 즉 시장 점유율이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요 뭘 이야기한다 성능이나 여러가지 특성이 같은 것이 개선되고 좋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품질에 대한 평팡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럼 평팡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늘어가게 되고요 그러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무엇의 이윤의 증대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여겨지게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이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더 많이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또 무슨 선순환을 가져갈 수 있다 규모의 경제다라고 하는 선순환을 가져옴으로 인하여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 원가 절감이다 라고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와 함께 평팡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뭐에 대해 그 평팡도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들이 붙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가격이 또 높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모두 증대된다 또 이익이 증대된다 아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원가를 절감하고 어떤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선순환 안에서 무엇을 높여주기 위한 이익의 증대에 되어지기 위한 그 기저로 깔려진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가빈 교수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원가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보기 시작을 하니까 뭐한다? 신뢰성 또는 적합성 개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신뢰성과 적합성 개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그 설계대로 잘 만들게 되면 그 나중에 어떤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적게 되고요 그만큼 손실에 대한 원가를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조에 대한 원가는 절감하고 뭐에 대한 문제가 잘못되어서 나타나서 거기서 보상해 줘야 되는 서비스 비용도 절감하게 되니 뭐하게 되더라? 이익 증대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도록 되어지더라 아 봤더니만 시장 점유율 측면이나 원가 절감 측면이나 모든 것이 무엇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익이 증대되어지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잘 만들자라고 하는 관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업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품질 투자 수익률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다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게 되면요 그만큼 뭐한다 시장에서 뭐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우리 기업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어떤 수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수조에서 이루어진 물의 양을 우리가 매출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이 매출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에 따라서 우리 고객에 관해서 매출액이 결정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우리를 찾는 고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시장에서 새로 진입하는 고객과 경쟁사로부터 유입되는 고객으로서 우리의 고객들이 이제 채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우리 고객이 채워지는 것은요 그냥 채워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이 따로 경쟁사로 유출되어지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물의 높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입된 양과 유출된 양에 대한 차이가 이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품질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고객에 대한 유입속도는 높아지고요 그리고 경쟁사로 유출되어지게 되는 고객들은 적어짐으로 이 선들이 작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 점점 뭐합니까? 물이 차오르게 되고 그만큼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품질 투자 수익률 모델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증발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이제 다른 고객사로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시장을 떠나버리고 있는 고객들을 우리가 증발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품질 투자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이도 선순환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품질 개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에 관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 비용을 감소시키고요 비용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의 목적에 있어서 무엇을 높여주는 그렇죠 수익을 높여주는 부분들로 이야기 되어진다 즉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한다 고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비용을 떨어뜨림으로 인하여 뭘 높일 수 있다 그 안에 수익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높여질 수 있고요 고객 유지율이 증가되며 신규 고객이 흡입됨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자 그리고 PIMS다 라고 이야기해서요 이건 Profits Impact of Market Strategy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 상대적 품질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에 관한 관계를 봤을 때 뭐한다 상대적 품질이 높으면 그만큼 시장 점유율도 높다 즉 시장 점유율과 뭐 품질과의 상관관계는 선 어떤 선형 양적인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연구다 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 인지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하면 이건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상대적인 가격을 높이 밤부로 인하여 뭐하게 된다 이익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은 형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증가다 라고 하면 뭐가 떨어집니까 거기에 들어간 규모의 경제에 관한 개념으로서 상대적 비용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원가 단가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반면에 원가는 떨어뜨리면서 상대적으로 또 가격은 올릴 수가 있더라 그러니 전체적인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더라 선순환적인 관점으로 이익을 높일 수가 있다 단지 비례적으로만 이익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두 가지 차원에서 이익이 높아지니까 그 이익의 증대 측면은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보다 이익을 탈출하게 되는 선순환적 구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한 의미 안에서 계속적으로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척장에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과거 미국 시장에서 VCR 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과거죠 과거에서 삼성이 지금 소니나 미쓰비시 이러한 사람들보다 낮은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봤더니만 실질적으로 품질 질수 같은 경우는요 소니나 도시바가트나 미쓰비시보다도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보다 낮게 모화한다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이미지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다 즉 인지된 품질에 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인식이다라고 하는 소비자의 인식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삼성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낮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포지셔닝을 모할 수 있는 높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높여질 수 있는 것은 계속적인 어떤 품질 혁신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향승이 되고 브랜드 이미지가 향승이 되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호감의 이전 효과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포지셔닝을 높여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 안에서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기조로서 뭐 되어져야 된다 깔려져야 된다 근데 이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순 개념으로서 상대적이고 뭐 고객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즉 고객이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지적 품질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하고요 이제 뭘 했느냐 품질 경향에 관한 공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품질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요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비용을 어떤 생산 비용 생산을 하게 될 때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용들을 모호할 수 있다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통적인 관점에서요 뭐 얘기하고 있다 품질 경영 아니면 생산 운영 관리나라고 하는 것은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이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단지 이렇게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긴 하죠 왜냐하면 좀 더 봤더니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모호에 대한 효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원가 절감이다 라고 하는 효과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 각각의 그 품질에 대한 비용적 측면은 어떤 의미로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지 라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모호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